아니 자칫 무거운 주제인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요? 오늘은 주 안에서 끈끈한 삼총사로 살아가시는 세 분의 목사님과 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안녕하세요 진정한 의미의 거룩은 뭐예요?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참된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주는 것이다 당신을 이 세상에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거룩의 목적대로 살지 않다 해변가에서 조개껍질이나 주우면서 살아가겠나 거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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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룩